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아내와 자녀 셋을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 한 달에 수천만 호식을 보내며 장장 13년의 기록이 아빠 생활한 개그맹 배동성. 하지만 10년이 넘는 외롭고 쓸쓸한 그의 기억에 아빠 생활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자녀를 뒷받침하는 데 보냈지만 하나도 아니고 무려 셋을 유학시키기는 견디기 쉽지 않았고 결국 아내와 자녀들 모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그러나 13년이라는 세월을 따로 생활해 왔다 보니 아이들은 물론 아내와의 관계마저도 소원해지며 끝내 이혼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딸 배수진은 한국에 들어와 결혼 소식을 전했지만 2년 만에 이혼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후 배동성과 온갖 폭로를 하며 지저분하게 이혼한 엄마 안현주와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 돌식 모녀 소개팅이라는 다소 경악스러운 컨셉을 선보여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빠 배동성이 힘들게 홀로 번 돈으로 10년간을 호의호식 해놓고 지난해 한 예능에 출연해 이렇다 할 직장도 없이 한 달 집대출 이자로만 100만원씩 지출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씀씀이를 공개하며 나는 금수저가 아니다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동성은 딸 배수진이 제대로 된 스펙을 갖췄으며 하는 바람에서 13년간 유학 뒷바라지를 했지만 배수진은 학비를 벌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면서 현지에서 학업에 소홀했는지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13년의 유학생활이 무색하기도 최종 고졸학력이라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 최고 여배우 최진실 딸 최준희. 최준희는 종종 엄마를 빼닮은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과 응원을 동시에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투성인 최준희의 막장 행보로 그녀를 지지하는 이들도 많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 시작은 최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저지른 사건이었는데요. 최준희는 사건을 저지른 뒤 sns에 떠벌리고 자신과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동급생을 sns에서 인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피해의 학생이 가수 박성민과 배우 윤유선의 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더 큰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최준희는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버티다가 지난 2019년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면서 과거 사건으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진정성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과문을 게재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왁화된 여론은 연예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던 최준희가 소속사로부터 3개월 만에 계약 해지를 당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던 최준희는 집을 청소하러 온 할머니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논란이 됩니다. 거기다 외할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빼돌려왔고 사건 당일 출동한 여경에게도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한 여론이 싸늘하게 시공하는 걸 느낀 최준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할머니에게는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없을 듯 합니다. 2020년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전국 트로트체전에 출연해 반짝 화제를 모았던 이승하. 이승하의 아버지는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 가수 서른도였습니다. 서른도는 노래에 재능이 없는 딸이 스스로 자각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아무리 딸이라지만 아빠 서른도의 냉혹한 평가에 옆에 있던 심사인들마저 혀를 내둘렀는데요. 서른도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출전할 만한 실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해 생각도로 떨어졌다며 다시 한번 냉정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이승하는 8살 연하 래퍼 디아크와의 열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이 대중의 놀람을 자넨 건 디아크가 아직 미성년자 10분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거기다 어린 나이에 불거진 사생활 놀라, 조선족 출신으로 친중 행보를 보여온 사실 등 디아크를 둘러싼 비호감 이미지가 워낙 큰 탓에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을 향한 대중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